이제 두 번째 시크릿 솔로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 솔로는요. 노래하는 힙합 악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3옥타브 쏠이 3번이죠? 쏠이면 어디까지냐면 정말 너무 높아서. 아, 궁금하다 진짜. 무대! 공연! 근데 이거 무대에 신경 많이 썼네. 어, 그러게. 자, 과연 힙합 악동 누굴까요? 박재범, 랩포스터, 김창렬. 김창렬! 자이언티! 왔어요, 일어나왔어요. 야, 진짜 아이돌 같은데? 아, 나 이때 누군지 알겠다. 자, 지금 뒷모습이 공개되네요. 알겠다, 알겠다. 자, 이제 그의 무대가. 야, 알 것 같다. 노래하는 힙합 악동. 마지막으로 어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네? 아, 목이 잠겼네요. 안녕하세요. 어? 노래하는 힙합 악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이분 그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노래하는 힙합 악동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정신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 유명한 힙합 악동의 러브콜 스테이지를 시작합니다.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잘라냈던 우리 그날 눈뜩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게 또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 너 또 들리라고 해야 돼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노래 엄청 잘한다 이제 분명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시클 솔로 노래하는 힙합 활동 3번과 커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러브콜을 보내십시오 카운트 스타트 카운트 스타트